네 지금부터 바오밥 테스트넷에 우리가 만든 에디션 게임 스마트 계약을 배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시작하기 전에 터미널에서 npm install 커맨드를 실행하고 비앱에 필요한 디펜던시들을 설치하겠습니다. 아래 터미널 안 보이시는 분들은 위에 터미널 탭에서 새 터미널 선택하시면 되고요. 네 이제 npm install 커맨드를 실행시킵니다. 살짝 시간이 걸리고요. 끝나면 노드 모듈스라는 폴더가 생기면서 디펜던시 설치가 완료됩니다. 이거 끝나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네 설치가 완료되었습니다. 먼저 이 마이그레이션스 폴더 안에 새로운 파일을 하나 만들어 보죠. 여기서 오른쪽 클릭하시고 새 파일 선택합니다. 이름은 이 밑줄 디플로이 컨트랙스.js 라고 하시면 되고요. 네 여기다가 에디션 게임 컨트랙을 노드에 배포하는 로직을 추가할 겁니다. 그러면은 이니셜 마이그레이션스 파일로 가셔서 이거 코드 다 복사하세요. 컨트롤 C 누르시고 다시 이쪽에 온 다음에 붙여넣기 하겠습니다. 네 위에 마이그레이션스 이거 에디션 게임으로 바꿔주시고요. 네 에디션 게임 컨트랙을 가져온다고 변경을 하는 거죠. 자 이름도 바꿔주시고 아래 디플로이 여기 받는 인자도 에디션 게임으로 바꿔줍니다. 네 여기까지 하면은 되게 간단하게 배포하는 기본적인 로직은 끝났어요. 하지만 배포하는 과정에서 얻을 수 있는 몇 가지 정보들을 BN 내의 어떤 파일들에다가 저장하는 코드를 작성할 겁니다. 나중에 그 정보 가지고 컨트랙 인스턴스 만드는데 아주 유용하게 쓸 수 있고요. 자 그래서 여기 아래에다가 디플로이어가 에디션 게임 컨트랙을 디플로이 하고 나서 DEN을 통해 프라미스로 제이슨 데이터를 받습니다. 자 DEN 네 그리고 이 안에다가 if 에디션 게임 점 자 제이슨 에디션 게임의 제이슨 데이터를 받았다면 파일 시스템 모듈을 통해 파일에다가 저장할 겁니다. 그러기 위해서는 임포트 시켜야 되고요. 맨 위에다가 자 컨스트 fs require 자 fs 파일 시스템을 추가합니다. 자 그리고 두 개의 파일을 만들 거예요. abi와 컨트랙 주소를 저장할 수 있는 곳인데요. 자 여기 밖에다가 오른쪽 클릭하시고 새 파일 선택합니다. 자 이름은 디플로이드 abi 라고 하고요. 자 또 하나 만드셔서 이름은 디플로이드 자 에드레스 주소죠. 라고 하시고요. 이제 파일 시스템을 써서 각각의 파일들에다가 저장을 하겠습니다. 먼저 abi 정보를 저장하는 코드를 만들어 보죠. abi는 블록체인과 컨트랙 간의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. 자 다시 여기로 가셔서 ifr에다가 fs.writefile 자 두 개의 인자를 봤습니다. 디플로이드 abi 파일 이름과 json.stringfile additiongame 점 밑줄 json.abi ABI 네 설명을 하죠. 파일 시스템 안에 이 writefile 함수가 있는데 자 두 가지를 넘기죠. 자 첫 번째는 어떤 파일에다 이거를 쓸 건지 정의를 해주고 두 번째로는 json 파일 json으로 받은 이 abi 정보를 스트링화 시켜서 이렇게 인자로 넘기는 겁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에러 처리 하겠습니다. 에러 에러가 났을 때는 자 throw를 해라 아니면 콘솔에다가 성공했다고 메시지를 쓰죠. abi 입력 성공 네 에러가 있으면 throw하고 없으면 콘솔에다가 로그 찍겠습니다. 네 이렇게 하면 이 디플로이드 abi 파일에 배포된 컨트랙의 abi 정보가 문자화 되어서 저장이 되는 거고요. 계속해서 배포된 컨트랙의 주소도 파일에다가 저장하겠습니다. 네 여기 아래에다가 fs.writefile 자 두 가지 인자 넘기죠. 어디에다 저장하는지 디플로이드 에드레스 에디션 게임 점 이번에는 주소입니다. 에드레스 네 그리고 에러 처리하고요. 에러가 나면은 자 throw하고 아니면 콘솔에 찍어라 파일에 파일에 주소 입력 성공 네 여기까지 하면은 매번 배포할 때 저희가 원하는 정보들을 각 파일에다가 바로 저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. 계속해서 다음 강좌에서 트러플.js 안에다가 환경 설정을 하고 배포하겠습니다.